보이그랜드 21mm는 포스워트와 마찬가지로 소니 넥스용 이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하면 넥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넥스에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소니 넥스의 경우 컬러피킹 기능을 제공합니다. 컬러피킹 기능은 초점이 맞는 부분을 흰색 또는 빨간색 등 노란색 등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니터의 LCD에 초점 맞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MF 촬영 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컬러피킹 기능과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. 초점이 맞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요? ㅇㅋ 저는 다음 코에딱 다르기 때문에